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기업 누군가에겐 위험에 처한 소대원들을 버려둔 채 홀로 탈출했던 불명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배신자를 처단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야 했던 분노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미치광이 박사의 함정에 빠져 천년동안 냉동인간으로 전락했던 치욕이 또 누군가에겐 동료를 포기하고 혼자 도망친 일에 대한 후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돌이켜 과오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하겠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과거를 죽일 수 있다는 전설의 총을 찾아 건전에 발을 기린 4명의 불황자들 강인한 전사 우주해병부터 교묘한 기술을 겸비한 파일럿 무자비한 죄수의 날렵한 사냥꾼까지 하나하나가 베테랑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앞으로 펼쳐질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죠. 물론 소문에 따라 총굴엔 건데드라는 죽음의 군단이 자리잡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건데드란 다양한 총탄 일족부터 물건 괴물, 건절어, 건너 등 총알의 모습을 지닌 건전의 몬스터들이죠. 수백년 전 거대한 총탄의 충돌로 건전이 탄생했을 때 이들 역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건전을 정복하고 침입자들을 사냥해냈죠. 이에 주인공들은 말 그대로 바닥을 구르고 테이블을 띄었고 때로는 총상을 입기도 하며 성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탐색 도중 발견된 숨겨진 상자, 과거를 지운다는 그 총을 찾아냈다는 기대감도 잠시, 웬 다른 총이 고의 모셔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겨를도 없이 주인공들은 이와 비슷한 수십 개의 상자가 던전에 퍼져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는 천만다행이었는데요. 던전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고 다양한 건데들이 출몰하더니 급기야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을 한 층의 주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빠르고 크고 강력한데다 많기까지 한 엄청난 화력을 뿜어대며 건전이어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일반 건데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맷집과 상상도 못했던 총탄무장으로 인해 순간순간이 위험천만했죠. 이때마다 건전이어들을 구해준 건 다름아닌 상자에서 발견된 총들이었습니다. 각종 상자에 숨겨있던 총들은 기본적인 화기에서부터 동화 혹은 소설에서 접할 법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인공들은 총들의 능력을 활용해 그들을 가로막는 시련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더라도 예상했듯 전설의 총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엘리베이터만이 활짝 열려있었죠. 총탄 엘리베이터가 내려준 건전의 다른 층, 그곳에서 발견된 건 건데드와 총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이 총굴 곳곳에 감금돼 있었죠. 그들을 풀어주자 하나같이 틈에서 만나자거나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불황배들은 과거를 지우는 총을 발견하기 전까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요. 포로들의 말은 무시한 채 탐험을 이어가는 주인공들. 건전은 늙은 건슬링거를 모신다고 적혀있던 1층 사원부터 시작해, 2층 총굴봉관, 3층 하약탄광, 4층 봉허, 5층 대장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층을 내려갈수록 굴에 서식하는 건데드들은 더욱 많아졌고, 각 층을 지키는 층의 주인들 역시 점차 그 위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껴둔 아이템을 계속해서 훔쳐가버리는 얄미운 쥐새끼도 한 말이 있었는데요. 물건이 없어진 자리엔 늘 쥐갈공명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만 남겨 있었습니다. 가아진 방해 속에 건데도와 건전의 위험성이 이 정도일 줄 몰랐던 숨진한 건전이어들은 하나 둘 차례로 쓰러지며 결국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불왕배들이 눈을 뜬 곳은 다시 건전의 입구였습니다. 외부와 건전의 경계이자 건전 내 유일하게 건데드로부터 자유로운 장소. 이곳이 바로 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총굴의 무서움을 알고 떠나려 해봤자 이미 갇혀버린 채 다시 건전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는데요. 건전에 들어온 자들은 이곳에 걸린 저주로 인해 영겁의 시간 동안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말이죠. 총굴 어디에서 어떻게 죽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탐험가가 죽은 후에도 기억은 그대로였다는 것과 건전이어들이 구해낸 포로들 역시 무사히 틈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것. 그들은 건전이어들의 모험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장비를 공수해 주문에 따라 총굴로 던져주었습니다. 새롭고 더욱 강력해진 장비들의 도움과 반복되는 죽음 속에 쌓인 노하우를 이용해가며 건전의 끝인 5층에 다다른 우리의 불황배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건 누가 봐도 최종보스인 아이 드래곤이었습니다. 드디어 전설의 총을 향한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남겨둔 주인공들은 남은 모든 힘과 모든 총알을 쏟아부어 용을 공격해됩니다. 결국 쓰러진 용은 머리뚱에 표교석 탄피만 남긴 채 거대한 해골이 되고 말았죠. 용의 척추를 따라 이어진 숨겨진 방, 전설의 총을 모신 방답게 그 입구는 탄피가 쏟아지고 총탄의 눈알을 가진 기괴한 해골이 지켜보는 형상이었습니다. 탄피커튼을 넘어 미지의 공간에 들어선 주인공은 이젠 과거를 지워줄 그 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전설 속 총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겨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방아쇠를 당기는 주인공. 그렇게 어딘가로 빨려들어가나 싶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틈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을 발견했으나 과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총이 존재하는 걸 보면 과거를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헛소문만은 아닐 텐데 총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모양이었죠. 크나큰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건전이어들은 혹여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하고자 또다시 던전으로 뛰어듭니다. 그럼 그들은 대장간 한복판에서 여유롭게 총을 무드질이나 하고 있던 웬 대장장이를 발견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도행, 틈에서 신기술 총기를 공수해주던 케이던스의 자매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온 것이 오랜만이라며 운을 뗀 대장장이는 곧장 과거를 제거하러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곤 당연하다는 듯 총만으로는 과거를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전설의 총을 발견하더라도 그 총에 꼭 맞는 전용 총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총탄을 제작하기 위해선 4가지나 되는 매우 귀한 재료들을 모아 대장장이에게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죽고 다시 진입하기를 반복하며 상점과 각 층의 비밀장소에서 결국 3개의 재료를 모두 모아온 우리의 주인공들 마지막 4번째 재료인 흑요석 탄피는 이미 보았듯 하이드래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이드래건을 또 사냥해준 뒤 마지막 탄피까지 건네자 보라색을 일렁이는 범상치 않은 총탄이 만들어졌죠. 전설의 총알을 장전하고 다시 숨해진 과거를 죽이는 총알. 과연 이번엔 어떤 미래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147년 전 사냥꾼은 고대 유물을 찾아 블랙소드라는 비밀조직의 본거지로 장립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대의 검을 눈앞에 두게 됐지만 유물은 알 수 없는 기계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죠. 그때 미치광의 박사 볼펜 클라프가 나타나는데요. 사냥꾼은 고대 유물을 활용한 악의적인 실험을 막고자 했었기에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사 역시 그녀가 올 줄 알았고 미리 함정을 설치해 사냥꾼을 붙잡아두었죠. 그러곤 극저운 상태에 냉동시켜 실험을 지속할 심상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갇혀 삶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총굴에서 가져온 공포탄이 쥐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사의 괴물같은 기계 볼펜 슈타인과의 전투. 천년이라는 먼 과거의 기술이었음에도 기계의 화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이미 건전에서의 여정을 통해 괴물같은이 아닌 진짜 괴물들을 수없이 상대해왔죠. 7년 전 은하계 어딘가의 과학실험 스테이션 연구실의 복도엔 한 과학자가 피를 흘리며 앉아있었습니다. 그의 과학팀은 겁도 없이 초차원 관문을 열어 심연의 악마를 소환하고 말았죠. 무방비 상태였던 그들은 미처 차원 틈을 닿지 못한 채 죽거나 미쳐갔습니다. 이에 박사는 해병에게 탈출용 포드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명예를 기억하는 해병은 박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대원들이 갇힌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소수의 생존자가 심연의 악마와 대치하고 있었죠. 해병의 등장으로 고무된 소노들 이 차원 너머의 존재는 부하들을 소환하고 움직이는 총탄을 간사하고 차원의 균열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해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은 집중 소화를 조다구었죠. 이 차원의 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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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은 은하계의 지배조직 헤게모니를 피해 인적 드문 구석에서 버려진 우주선체를 뒤지던 파일럿과 그의 친구 제트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헤게모니의 전함 앱솔루션이 나타나 둘을 연행하려 합니다. 워프가 불가능한 친구의 우주선을 버려둔 채 홀로 도망쳐야 했던 안타까운 순간 파일럿은 친구의 조언을 무시하고 소형 화물선만으로 앱솔루션과 대적하기로 합니다. 수많은 화포로 무장한 거대함성과의 전투는 사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전을 통해 이미 총탄 세례에 익숙해졌던 파일럿은 앱솔루션의 공격을 불러 피해가며 결국 집몰시키는데 성공하죠. 12년 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갱단의 우두머리 레이저 릴리는 갑작스러운 헤게모니 군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체포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껏 릴리에게서 뒷돈받아 챙겼던 부패관료 거문코털이 그녀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많고도 다양한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릴리 이때 그녀는 건전에서 익힌 색상 뒤집기 기술을 통해 적의 총탄을 막아냅니다. 그러곤 곧장 뛰쳐나가 배신자 처단에 나섰죠. 거문코터를 돕기 위해 클럽을 포위한 헤게모니 군단이 난이 패옵니다. 그러나 일대 다수의 싸움은 건전을 경험한 릴리에겐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불황자들은 전설대로 각자의 과오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공간에 거슬러 올라오며 누군가가 얘기해 주었듯 과거 제거는 성공적이었고 건전 또한 그대로였죠. 하지만 여전히 총굴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이번엔 탈출을 위해 다시 탐험을 시작한 건전여들 귀여운 건대들들도 여전했고 각층의 지배자들도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총굴에 들어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실력과 화기들을 토대로 주인공들은 적들을 학살해가며 달려나갔죠. 그러던 중 목격한 시공간의 틈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균열에 다가서자 균열 자체가 몸에 들러붙더니 주인공의 신체가 시공간의 틈처럼 변색돼 버립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 떼어낼 수도 없고 보랏빛이 일렁이는 그대로 건전이언은 과거를 지우는 총에 다가서려 했죠. 그때 갑자기 해골손이 튀어나와 주인공을 낚아챕니다. 그렇게 떨어진 곳은 건전의 최하층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던 6층 총탄 지우기였죠. 이름 그대로 이곳은 지금껏 지나쳐온 어떠한 층보다 더 많고 더 위험한 건대도로 가득했으며 층의 구조 역시 다른 곳보다 훨씬 복잡하고 넓었습니다. 끊이질 않는 총탄 세례를 지나 겨우겨우 도착한 6층의 끝 그곳에서 기다리던 자는 정활로 된 두 눈을 번쩍거리는 총굴의 진정한 지배자 리치였죠. 총들의 왕답게 불청객을 난사로 맞이해주는 리치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우리의 주인공들은 침착하게 총탄을 피하며 무찔러줍니다. 그러자 더욱 거대한 리치가 재등장했죠. 물론 이번에도 주인공들에게 패배하고 말지만 그럼에도 지칠 줄 모르는 리치의 바람 그는 탄피가 결집된 구리 해골의 형태로 세 번째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풀템의 건전이어들 앞에서는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죠. 전투가 끝나자 리치를 겨냥하는 총탄 리치의 이마를 향해 발사된 총알은 붉은 선열의 꼬리를 만들며 주인공과 함께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리치의 이마를 뚫은 총탄이 지하 6층에서부터 큰 구멍을 내더니 우리의 건전이어들은 결국 저주받은 총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건전의 지배자까지 격파한 4명의 불황자들 과연 건전의 저주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총불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공들의 옆에 지금까지 없던 비지의 보라색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파라독스라는 이름뿐이었죠. 파라독스는 건전이어들의 모습과 얼굴을 번갈아 취해가며 불길하게 주인공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해주길 기다리던 말이죠. 그의 이름을 보자 주인공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직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파라독스라는 이름은 역설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지우는 총과 역설을 의미하는 파라독스의 등장 이는 분명 타임 패러독스를 나타내고 있었죠. 시간 역설이란 과거의 작은 변화도 미래의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켜 온전한 형태는 성립할 수 없게 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천년 전으로 돌아간 사냥꾼이 박사를 죽여 냉동인간 신세를 면한 건 다행이지만 다시 생각해본다면 냉동인간이 되지 못했던 사냥꾼이 천년의 시간에 살아와 이 건전에 있다는 현재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즉 이미 타임 패러독스는 건전에서 진행돼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도 미래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모르는 게 과거 여행인데 하물며 과거로 내려가 총탄을 퍼붓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면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현상이겠죠. 아무튼 패러독스를 도와 다시 리치를 제거한 주인공들 그런데 정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리치의 머리에 총탄을 박아넣었음에도 파라독스는 총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았고 화면이 일그러지며 나타난 건 권총을 집어든 웬 낯선 총잡이 건슬린 거였습니다. 1층 사원에 서있던 오래된 석상의 주인공이겠죠. 그는 특이하게도 다 쓴 총을 던져버린 뒤 마법 벨트에서 새 총을 꺼내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그가 총잡이인 동시에 마법도 활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알 수 없으나 패러독스를 통해 등장한 그에겐 총굴과 관련된 뭔가 사연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여정 이번에도 열심히 건데드 때려잡던 건전이어들에게 특이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3층 화약탄광의 한 방에서 치즈라도 찾는 듯 자꾸 서성이는 쥐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곳을 잘 살펴보자 어딘가로 이어진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길고 복잡하게 꼬인 통로를 따라가자 거대한 홀에 앉아 건전이어들에게 말을 건네는 쥐의 한 마리가 나타나 주었죠. 그가 바로 지금껏 주인공들의 물건을 훔쳐대며 괴롭혀온 그 쥐갈공명이었습니다. 지금껏 쌓인 분을 폭발시키듯 건전이어들은 바로 총부터 갈게 됐고 놀란 쥐갈공명은 서둘러 도망쳐 무시무시한 거대 변기에 갑상한 채 나타났죠. 그럼에도 주인공들의 분노 앞에서는 변기고 그러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변기까지 터지고만 쥐갈공명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무기가 없어지자 이번엔 맨손격투까지 걸어옵니다. 건전이어들 역시 자연스레 응대해 주었죠. 그런데 이 결투 도중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는데요. 쥐갈공명에게 맞아가며 혈투를 벌이던 건슬링거의 눈에 리치에게서 보았던 리치의 눈 총탄이 박혀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자부터 권총 망토까지 리치와 건슬링거는 닮은 구석이 많았죠. 우선 문앞에 있는 쥐갈공명부터 쓰러뜨려 놓읍시다. 죽기 직전까지 맞은 쥐갈공명은 이제야 모든걸 포기한 채 자신이 왜 던전의 물건을 훔쳐댔는지 이시에 직구합니다. 한 상인의 배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선박의 음식을 훔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은 자신이 가진 식량 전부를 무기와 교환하였고 이로 인해 쥐갈공명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졌죠. 때문에 쥐갈공명은 가족들을 위해 악착같이 도둑질을 배워갔습니다. 그럼에도 식량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은 먼저 죽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하나둘 뜯어먹어야만 했죠. 지옥같던 항해가 끝났을 때 그의 가족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배를 탈출한 쥐갈공명은 흐르고 흘러 결국 총굴까지 들어와버렸죠. 하지만 이곳은 시간의 흐름에 갇힌 세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쥐갈공명은 지착처럼 차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건전이어들을 빡치게 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게 쥐갈공명은 건전 속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얄매운 쥐새끼에 대한 원한도 풀었겠다. 다시 본격적으로 리치를 향해 아니 건슬링거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달려가는 주인공들. 건슬링거의 정체가 리치의 과거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제야 많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일전에 도행은 자신이 이곳에 있게 된 이유를 건전이어들에게 설명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건데드가 출몰하기도 전 그녀는 건전을 만든 마법사에게 고용돼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마법사는 총에 마법을 불어넣는 실험을 했고 도행과 케이덴스가 그를 도왔죠. 시간이 흘러 거대한 총탄이 성에 떨어졌을 때 마법사는 과거를 죽이는 총을 제작 중이었고 성이 무너진 뒤엔 종족을 감췄습니다. 얼마 안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파견됐지만 건데드의 출몰로 절반은 죽고 절반은 도망쳐야 했죠. 그런데 탈출한 사람들을 통해 과거를 지우는 총의 존재가 누설되면서 건전의 전설은 전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에 소문을 접한 우리의 불황자들도 도착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태초에 건전을 만든 마법사의 정체는 건슬링거이며 그는 총에 마법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전이어들의 경우에서 보았듯 결국 과거를 지우는 총까지 완성해냈지만 거대한 총탄이 충돌한 이후 총굴의 왕은 결국 리치라는 괴물로 흑화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잦은 과거 삭제로 인해 건전은 타임패러독스의 기현상을 겪어야 했고 파라독스의 생성과 함께 현재엔 존재에선 안 될 과거의 건슬링거까지 불러내고 만 것입니다. 건전의 근원이자 지배자였던 건슬링거 그의 과거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다른 건전이어들에겐 무뚝뚝하게 총탄을 만들어준 도행이 건슬링거를 보자 이토록 기쁘게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며 기다렸다는 듯 총탄을 내주었죠.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과거를 죽이는 총앞에선 총굴의 왕 다른 건전이어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지그시 방아쇠를 당겨봅니다. 놀랍게도 그가 지우려는 과거는 다른 곳이 아닌 건전 6층 총탄지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건슬링거를 소환해서라도 총굴로 돌아오게 해야했던 이유는 바로 리치가 돼버린 자신의 미래를 죽임으로써 총굴의 타락을 창조주가 직접 책임지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리치와의 맞대결을 시작하는 건슬링거 타임 패러독스로 인한 여파는 건전이어들에게만 발생한게 아니었습니다. 리치의 옆에도 리치 파라독스가 붙어 과거를 지우려는 건슬링거 에게 저항했죠. 그러나 건슬링거 는 건전을 만들어낸 창조주의자 진정한 총탄의 지배자 둘의 대결은 끝내 건슬링거 의 승리로 끝을 하고 건슬링거가 자기 자신을 죽이자 총굴은 평온했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건슬링거는 총굴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았듯 권총을 집어던지며 지금껏 자신이 만들어낸 물기들 과도 이별을 고했죠. 이별이 문화 꺼낸 은 workouts »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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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